안녕하세요. 알고리즘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1차원 배열을 이용하여 학생 30명이 있습니다.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컴퓨터까지 있네요, 그렇죠? 받아서 총점을 계산하고 계산된 총점으로 석차를 구하는 성적 산출 알고리즘이 다르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명이 있는데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해서 총점 계산하고 어떻게 가면 돼요? 다 더하면 되죠, 더하면 되고 계산된 총점을 가지고 석차를 구하면 되고, 석차 구하면 되죠. 그럼 맨 첫 번째 사람이 난 1등이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람하고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난 2등이네. 또 그 다음 사람하고 비교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컸다. 그럼 난 또 3등이네. 이렇게 밀려나오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럼. 자, 조건이 있습니다. 학생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석차를 부여하며 학생별로 총점이 동일한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벨의 크기가 30일 경우 1부터 30까지 별 원소가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가 있습니다. 이름,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까지 있고요. 그 다음 sum이 총점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랭크가 석차예요. 그 다음 I, J, K가 배열의 첨자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럼. 자, 우선 30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총점을 이제 더하게 될 겁니다. 석차를 계산할 때 I번째 학생을 일단 1등으로 둔 다음에 그렇죠? 전체 30명의 총점과 비교해서 총점이 큰 학생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한 단계씩 떨어뜨리면 되죠? 자, 봅시다, 그럼. 자, 시작. 그 다음 끝입니다. 그렇죠? 끝 날 때 이름, 국어, 지금 안 보이는데 영어, 수학 다 이렇게 표시하겠지요? 자, 그렇게 할 거고. 여기서 30명의 것을 초기화 시켰네요. 자, 초기화 시켰습니다. 초기화 시켰고. I는 1. 그럼 여기에 대충 뭐가 들어갈지. 가시죠? 왜? I는 1, I는 플러스 1.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봐도 되겠네요. 30명 들어가겠네요. 왜? 30명을 읽어서 여기서 뭐 할까요? 합계를 구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위를 1로 잡아서 반복하네요. 반복해서 비교하죠. 비교해서 이 값이 합계보다 작으면, 합계가 이 값보다 작으면 순위를 내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출력하고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총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1번에는 some, I가 들어간다. 자, 그죠?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그러니까 여기에 some, I가 들어간다. 자, 됐고요. 그 다음 학생이 30명이기 때문에 30까지 반복한다. 그렇죠? 30까지 반복한다. 자, 이제 이 정도는 보니까 얘네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30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인덱스를 I에서 J로 바꿨다. 자, 여기서 I가 30보다 크면 끝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석차를 구하러 갑니다. 그렇죠? 그쵸? 갔는데 지금 아, 이 인덱스를 I를 쓰다가 J로 바꿨네요. 그죠? J로 바꾸는 건 상관없죠? I를 쓰다가 J로 바꾸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하튼 1부터 30까지 반복하고 K를 써서 1부터 30까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순위를 구할 때 1등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랭크는 1,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총점보다 작으면 순위를 낮추면 되죠. 그래서 sum I의 값이 sum K보다 왜? sum이라고 하는 배열에 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 있는데 일단 랭크를 1로 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이 값이 더 크다. 이 값이 더 크다. 그러면 얘 순위를 밑으로 내리면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랭크를 1 증가시켜서 다운 시켰죠. 자, 그 다음에 결과를 여기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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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죠. 크게 어려운 것이 없고 단 뭐예요? 변수가 조금 많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순서도는 아주 간단한 것이죠. 맞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제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볼 텐데 다음 문제는 변수가 더 많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순서도 자체, 알고리즘 자체는 엄청 간단해요. 그런데 주어진 문제가 처리 조건도 많고 그 다음 변수도 많아서 조금 혼돈이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우수한 회원의 명단의 수를 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용카드가 있는데 사용실적을 보고요. 그죠? 우수한 회원이 몇 명이냐? 그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건을 보자고요. 그럼 우수 회원이 뭐냐? 이 말이죠. 최근 6개월 동안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보다 많으며 아, 그러니까 매달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써야 되고 연체가 없는 사람이 우수 회원이네요. 그죠? 네, 이런 사람이 우수 회원이에요. 그러면 사용카드 실적을 6개월 동안, 그죠? 다 더해서, 그죠? 6개월 동안 플러스 해야 되죠? 플러스해서 이거를 뭘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은 평균 사용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이 100만원 이상이고, 그 다음 연체된 적이 없어야 된대요. 그럼 또 어딘가에서 연체됐나 안됐나 체크해야 되겠죠? 자, 전체 회원의 수는 N명이며, 1번부터 N번까지 고요한 회원 번호가 할당되어 있다. 총 N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회원 I의 최근 6개월의 카드 사용액은 PI,6의 2차원 배열 변수에 저장된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으로 딱 그려놔야 돼요.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죠? 카드 사용액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죠. 그쵸?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P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그죠? 맞습니까? 회원이 몇 명이에요? N명이죠. N명. 그렇게 N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렇게 N로 나누어지고, 얘가 몇 개로요? 6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나눠져 있고, 그 각각의 6개월의 사용 카드액이 있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의 사용 카드 금액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회원아이의 최근 6개월의 연체 여부는 DI26에 있대요. DI26의 2차원 배열 변수에 제공이 되는데, 0이면 연체가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1이면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D라고 하는 것도 2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다 1이다가 하나만 0이라도 최근에 연체된 적이 있네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순서대로 사용되는 변수 보세요. 개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분석, 문제 분석만 잘하면 순서대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N은 전체 회원의 수입니다. N면까지 있다. 자, 그 다음 P는 6개월간의 월 사용액을 보관하고 있는 2차원 배열이다. 2차원 배열이다. 월 사용액. 그러니까 얼마, 얼마, 얼마 섰다.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S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카드의 총 사용액이다. 총 사용액이다. 그럼 P에 있는 6개월간을 다 더한 것이 S에 들어가 있겠네요. 그 다음 M에는 각 회원의 최근 6개월간의 카드 월 평균 사용액이다. 그럼 6으로 나눈 금액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D. 각 회원의 최근 6개월간의 월별 연체 여부를 보관하는 것으로 1이면 연체가 없답니다. 1이면 연체가 없대요. 그런데 0이면 연체가 있답니다. 그 다음 F. 회원의 최근 6개월간의 전체 연체 여부를 보관하는데 1이면 연체 없이 정상이며 0이면 연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됐고요. E. 많죠. 각 회원에 대하여 우수 회원인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보관하는 배율이다. 1이면 우수 회원, 0이면 보통 회원. 잘 됐네요. 그 다음 R. 우수 회원의 수. 그 다음에 IJ.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를 보시고 순서도에 나오면 이게 무엇인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변수가 많고 또 어떤 것은 1차원 배율, 어떤 것은 2차원 배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놓고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는 방법이죠. 6개월간 카드 사용총액을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면은 월평균 사용액이 나올 것이고요. 회원 I 카드 사용총액은 변수 SI에 월평균 사용액은 변수 MI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원 연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면 0이면 최근 6개월간 연체가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왜? 연체가 있으면 0으로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6개월이. 6개월이 있는데 연체가 없으면 뭐예요? 연체가 없으면 1, 1, 1, 1, 1 들어간단 말이에요. 연체가 없으면 그런데 나중에 한 번이라도 연체가 있으면 여기에 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체가 있나 없냐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다 곱해 본단 말이에요. 곱했을 때 0이면 연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죠? 연체가 없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서 0이 아닌 사람을 카운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배열 이하에는 각 원소들의 합을 구하면 전체 후수 회원의 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우수 회원인지 아닌지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이세요? 이게 몇 명이에요? N명이에요. N명. N명인데 P가 2차원 배열이잖아요. 2차원 배열인데 카드 사용액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카드 사용액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있고 그러면 얘를 뭐예요? 얘를 다 더해 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더해 주면 어디에 들어간다? S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어떤 특정한 사람, 이걸 I라고 해요. I. 그럼 I 이 사람의 6개월의 사용 금액이 Yes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6으로 나누면 뭐야? 6으로 나누면 평균 사용액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어디에다가 돌아가겠습니까? 그거를. 자, 그거를 N배열에다가 도라고 했다고요. 문제상에서. 자, 그렇게 됐고. 그럼 이 월평균 사용 금액이 얼마 이상? 100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 연체 여부. 연체 여부가 T에 들어가 있는데. 그죠? 이게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연체가 없으면 전부 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곱했을 때 0이 아니면. 그러면 그 사람이 우수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수회원이면 1 아니면 0으로 이렇게 이 배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되는 거예요. 이 1의 개수만 쭉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한데 복잡할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순서대로 파악하시면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 순서대로입니다. 복잡하죠? 근데 사실 간단한 거죠. 사실. 사실 간단해요. 자, 보자고요. 자, 총 사용의 SI를 구하기 위해서 초기화하였으며 반복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평균을 구하였다. 자, 봅시다. 그럼. 자, 이야기죠. 자, 1부터 N까지 1씩 증가하면서 맨 처음에 0으로 초기화시켰죠. 그 다음 1부터 6까지 왜? 6개월까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SI값, 이 초기화한 값에다가 PIJ잖아요. 그죠? I번째 사람의 사용금액이 J에 들어가 있잖아요. 1부터 6까지 다 더하면 그 사람의 총 사용금액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총 사용금액을 뭘로 나눴어요? 6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 M 배열 변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평균 사용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 평균 사용금액이 얼마 이상이고? 100만 원 이상이고 연체가 없으면은 뭐예요? 우수 회원. 우수 회원일 때는 E를 넣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배열에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파악만 잘 됐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 자, 됐고요. 그 다음 6개월 동안 연체가 없고 100만 원 이상이어야 우수 고객이 된다. E의 F를 정상으로 초기화한다. 그래서 이 F를 1로 초기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그 다음 I번째 고객의 월별 D에 있는 연체 기록을 곱해서 연체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이야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 이야기. 1이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월별 D에 있는 연체 기록을 곱해서 연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4번에 이제 D에 IJ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우수해온인 수 R을 구하기 위해 0으로 초기화한 후 이 아이에 저장된 1의 개수를 누적한다. 자,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럼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월평균, 그렇죠? 월평균 사용 금액을 지금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맨 처음에 이 아이에다가 0이라고 줍니다. 주다가 뭐예요? 연체가 없고, 그렇죠? 아, 연체가 없고 사용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우수회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0으로 세팅했다가 세팅했다가, 그렇죠? 연체가 없고 우수회원이면 이제 1로 주는 거예요. 1로. 그렇죠? 그럼 우수회원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에다가 1을 대입한 상태에서 여섯 번 반복하죠. 반복하면서 뭐예요? Dij에 있는 값하고 F를 곱해서 F에다가 넣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연체, 연체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연체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라는 말은 뭐래요? 무슨 말입니까? 연체가 없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체가 없고 100만 원 이상이면 우수회원이니까 우수회원은 1로 표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쭉 반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거예요. 자, R을 0으로 초기화한 상태에서 1부터 N까지 반복하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무슨 개수? 그렇죠? 우수회원의 개수. 그래서 그거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길어서 힘들지 순서도상에서는 그렇게 힘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전교생이 N명이에요. N명인데 비만도가 110 이상인 학생들의 뭘 구하는 겁니까? 평균 체중을 구하래요. 그러면 비만도가 110 이상인 학생들을 먼저 구해야 되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체중을 다 더해서 개수로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봅시다. 비만도 처리하는 식이 나와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만도를 체크하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학생들의 체중은 배열 변수 W, N에 들어간답니다. 아, W에 체중이 들어가는구나. 신장은 H에 들어간답니다. 아, H에 신장에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순서대로 사용되는 변수는 W, W, 체중, 체중을 보관한다. H, 키, 신장을 보관한다. 그 다음 F는 뭡니까? 비만도를 보관한다. 비만도. 그 다음 썸, 비만도가 110 이상인 학생들의 체중의 합을 구한다. 그 다음 K, 110 이상인 학생들의 수를 구한다. M, 110 이상 학생들의 평균 체중을 보관한다. 그 다음에 I, J하고 T 이렇게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명을 잘 보고 순서도사항이 있는 것을 판단하셔야 되죠. 반복근문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우선 110이 넘지 조사해서 만족하면 체중의 합에 누적해서 물론 카운터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는 그런 것이 되죠. 앞에서 비만도 식이 이런 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어디에 있다고요? 신장이 H에 있다 했잖아요. H 배열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신장이. 그럼 신장 빼기 100. 그걸 물어두었어요. T로 뒀죠. T 곱하기 0.9. 그걸 또 T로 뒀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것이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뭘로 나눠야 돼요? 체중. 체중. 체중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W. 체중이 들어가 있고 그걸 나눴어요.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했네요. 곱하기 100. 그럼 얘를 어디에 넣어야 돼요? 지금 T 곱하기 100이니까 T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한 거예요? 얘 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죠. 됐고요. 비만도 FJ를 모두 구했다. FJ를 모두 구했다. 비만도를 이 식에 의해서 1번부터 몇 명까지? N명까지 돌면서 구해가지고 별에다가 다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F에 비만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비만도 FJ가 FJ가 110 이상인 학생들의 평균 체중을 구하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썸에다가 초기화를 했어요. 합계니까. 초기화를 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FJ가 비만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110 이상이냐? 이상이면 기존 썸에다가 WJ를 WJ를 더해서 썸에 더 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비만도 FJ가 110 이상인 학생들의 수를 카운트한다. 수를 그래서 카운트해야 되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시켰다가 비만도가 110 넘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1명 플러스 그래서 누적하는 것이죠. 그 다음 비만도 FJ가 110 이상인 학생들의 수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금방 했고요. 그 다음 평균 체중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체중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계 합계 여기에서 합계를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만도가 110 이상 넘어간 사람들의 합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가 몇 명인지 여기서 이제 구해졌잖아요. 그죠? 구해졌으니까 그 합계를 K로 나누게 되면 그죠? K로 나눠서 이제 M을 출력해 주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순서도 상으로 봤을 때 크게 어렵거나 하는 것은 없었고요. 문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실무응용 알고리즘이 나올 경우에는 가급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림으로 일단 그려놓고 그죠? 또 변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런 상태에서 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서울의 현재 시각을 입력하여 다른 나라 도시의 현재 시간을 계산하는 시간환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돼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현재 시간을 입력하여 다른 나라 도시의 현재 시간을 계산해보는 그죠? 시간을 환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답을 봅시다. 자, 체리쪽 글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시간은 D1HCM분으로 입력받는다. 이렇게 돼있고요. 단, 24시 표시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다른 나라 도시의 경도값을 W를 입력받는다. 단위는 이제 몇 도 이렇게 돼있고요. 세계 시간에 대한 최종 계산 결과는 며칠, 몇 시, 몇 분의 형태로 출력을 하시오. 이렇게 돼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서울의 경도값을 135도로 잡는다라고 이렇게 돼있네요. 그죠? 자, 또한 세계 시간은 뭡니까? 경도에 따라서 비례 조정된다고 가정이 돼있습니다. 자, 그럼 경도가 뭔가요? 자, 이게 지구면은 이게 위도죠. 그 다음에 이게 경도죠. 경도. 맞습니까? 그럼 이 경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35도로 이렇게 이제 잡혀있다라고 지금 하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가 135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냐 느리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순서대에 사용되는 변수는 이렇게 있는데 DHM은 시간 표시 중에서 일, 시, 분 이렇게 돼있고요. 자, 그 다음 T1은 뭡니까? T1은 한국 시간의 시, 분 부분을 분 단위로 바꿨대요. 분 단위로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간을 분 단위로 바꾼 것이고 T2는 뭐예요? 외국 시간과 한국 시간의 시 차이를 그러니까 차이를 시 단위로 시 단위로 보관하는 거라고 돼있네요. 자, 무엇을 이용하여? 경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이제 힌트죠, 힌트 그 다음 T3는 뭐예요? 외국 시간과 한국 시간의 시차를 뭐로? 분 단위로 분 단위로 보관한 것이고 자, 그 다음 T4는 뭡니까? 한국 시간의 시차 T3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돼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순서두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360도를 그죠? 360도를 이제 15도로 나누게 되면 2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시간에 15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360도를 그죠? 24시로 나누니까 15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또는 뭐 360을 24시가 되기 위해서 그죠? 해보니까 1시간에 15도더라 이 말이에요. 즉, 1시간에 15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이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서울의 경도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도 간격이 발생했는지를 계속 계산하게 되는데요. 왜? 서울의 경도가 135도라고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경도 변화에 따른 시차를 분 단위로 계산하고 분 단위로 계산하고 경도가 작으면 음수값을 갖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서울의 현재 시각을 분 단위로 환산한 후에 위에 시차를 합하게 되는 거죠. 합해서 최정 결과가 0분보다 작으면 작으면 날짜가 하루 늦었다는 거죠. 하루 늦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하루 즉 24 곱하기 60분 이상이면 날짜를 하루 정가시켜서 보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정된 값을 10분 형태로 바꾸어 날과 함께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에서 이것이 힌트고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죠.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문제를 풀지 우선 서울의 현재 시간을 D H 분으로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하는 도시의 경도를 입력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D H M W로 입력받는 것이죠. 입력받아서 서울의 시간을 분 단위로 환산한다. 그래서 그것을 T1에다가 보관하자. T1에다가 보관하자. 그 다음 경도 변화에 따른 시차를 계산해야 되죠. 경도 15도가 뭡니까? 1시간이단 말이에요. 1시간. 1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에 그것을 T2에 넣습니다. 그 다음 분 단위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T3에 넣어요. 그 다음 T3 T3를 서울의 현재 시각 T1과 플러스를 해가지고 T4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한 최종 시각 T4가 T4가 음수면 날짜를 하루 앞당겨 주면 되고 그러나 시각이 T4가 24 이상이다. 그럼 하루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날짜를 하루 놓쳐줘야 한다. 날짜 종이 끝나게 되면 최종 시간을 분 단위에서 시 분 단위로 반환하면 변환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절차입니다. 좀 복잡하죠? 순서대로 보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입력받는 거죠. 입력. 그렇죠? 우리나라 입력받고 그 다음에 경도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건 뭐하는 겁니까? 그렇죠? D, H, M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하는 거죠? 60이 더해진 걸 보니까 H, H가 아, 시간이죠. 시간 곱하기 60을 하니까 아마 분 단위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1도 있고 T2도 있고 T3도 있고 T4도 있네요. T4는 T1과 T3를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는데 T4가 T4가 24 곱하기 60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뭔가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건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나무지 구한 다음에 못 구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최종적으로 분을 계산해서 내는 겁니다. 우선 한국의 1, C, 분 그 다음 외국의 경도 W를 입력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죠? 입력받습니다.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시간을 분 단위로 바꿔서 어디에 넣습니까? T1에다가 넣으라고 했잖아요. 문제 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니까 시간에다가 한 시간은 60분이죠. 그죠? 그 다음 플러스 분을 하면 분이 T1에 한국의 시간 이 분으로 바뀌어서 T1에 보관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서울의 분 분이 T1에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T2가 외국과 한국의 시간의 시차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변수에서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 경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경도를 이용하여 그렇죠? 그러면 입력한 경도가 W잖아요. W 그래서 W에다가 우리나라가 135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35를 빼요. 그죠? 그 다음에 1시간에 15도니까 15로 나누는 것이죠. 자 이렇게요. 그럼 그 값이 T2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T2가 시차가 되는 거죠. 시차가 맞습니까? 이게 시차가 되죠. 그럼 이게 시간의 차이니까 여기에다가 분을 곱해주게 되면 뭡니까? 분이죠. 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T3에다가 넣는다는 양이에요. T3 여기에다가 그렇죠? 이제 이거는 시간의 차이인데 그것을 분으로 하기 위해서 곱하기 60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T1은 우리나라의 시간을 분으로 한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시간의 차이 시차를 분으로 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 한국시간 T1과 외국가의 시간 시차 T3 분이죠. 분. 그것을 T4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T4에다가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비교를 합니다. T4가 T4가 0보다 적으면 무슨 말이에요? 적으면 그렇죠? 날짜를 하루 줄여야 되죠. 하루 줄이고 거대시간이 뭡니까? 1일에 해당하는 분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T4가 이 결과값이 얘가 분으로 바꾼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렇죠? 작으면 날짜를 하루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대신에 뭐예요? 시간은 시간은 그렇죠? T4에다가 플러스 24시 곱하기 60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날짜를 하루 넣어줘야 말이죠. 날짜를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D-1로 날짜는 빼주고 시간 시간은 그만큼 더해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T4가 24시 이상이면 날짜를 하루 늘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날짜를 하루 늘려주는 대신에 뭐예요? 시간 시간은 빼줘야 되죠. 시간은 그래서 T4에다가 빼기 24 곱하기 60을 한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값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T4의 합이 그렇죠? 0보다 작으면 작으면 날짜를 하루 줄이는 대신에 그 시간만큼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T4의 값이 크면 날짜를 하루 증가시켜주고 그 시간만큼 빼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이야기이고요. 자 그 다음 T4가 60 T4가 60으로 나누어 시간을 구하고 분도 구한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T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T4가 나올 텐데 그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 며칠 몇 시 몇 분으로 출력하러 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 T4 값을 그렇죠? 여기서 나온 이 T4 값을 뭘로 나눈다? 60으로 나눈다. 60으로 그럼 60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나와요? 분이죠. 분. 그렇죠? 몇 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몇 분이 나오는데 소수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뭘 붙인다? int를 붙인다.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H 시간에다가 integer을 취해서 뭐 하는 거예요? T4를 뭘로 나누어요? 60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시간이 나오잖아요. 시간. 그럼 시간이 나온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나머지 부분. 이렇게 나누게 되면 목이 H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이잖아요. 분. 분도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분이 필요하죠? 그럼 분은 어떻게 구해요? 분은 분은 나머지 구하는 걸로 구하면 되죠? 나머지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빼기 얘 곱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목 나머지 구하는 거 나머지 구할 때는 얘에다가 빼기 얘 두 개를 곱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T4 빼기 H 곱하기 60 이해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나머지 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1 C 분을 출력했다는 이야기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현재 순조도 상에서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문제 분석 문제 분석만 제대로 되면 큰 어려움이 없고 얘 같은 경우에 못 구하고 나머지 구하는 거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되고 여기에서 문제 상에서 이게 요거를 생각해낼 수 있나 없나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이 정도로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5번 문제 5번은 의외로 쉽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그림은 N개의 줄에 지금 현재 몇 줄입니까? 10줄이 된 거죠. N개의 줄에 걸쳐 별표로만 구성된 막대 그래프를 인쇄하는 출력 양식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줄에 걸쳐서 지금 이 별표가 출력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처리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처리 조건 N은 짝수입니다. 이렇게 N은 짝수다. 1부터 N까지 그죠? 그러니까 N줄인데 그죠? 그 줄이 짝수다는 이야기이고 첫 줄과 마지막 줄에는 줄에 나오는 별의 개수는 2분의 N이다. 첫 줄과 마지막에 첫 줄과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것은 2분의 L이다. 지금 현재 N이 10개 10이잖아요. 그죠? 10줄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N이라서 몇 개 넣은 거예요? 5개 나왔다. 5개 이렇게 그렇죠? 지금 문제 풍속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중앙의 두 줄에 나오는 별표의 개수는 1개다. 중앙에 나오는 별표의 개수는 1개다. 여기서 중앙의 두 줄이란 뭐냐? 2분의 N부터 2분의 N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줄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N부터 2분의 N 플러스 1이면 뭐예요? 다섯 번째 6번째 줄이다. 맞습니까? 맞네. 그렇다. 그 다음 첫 번째 줄부터 2분의 N 번째 줄까지는 별표의 개수가 1씩 감소하지만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2분의 N 플러스 1줄부터 마지막 N줄까지는 1의 개수가 1씩 증가하는 대칭 구조다. 맞네. 그렇죠? 예를 들어 N이 10일 때 화면에 출력하는 별표 모양은 현재 이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도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당호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N은 전체 줄수고 A는 뭐예요? 줄번호 1부터 N까지 변하는 반복용 변수고 M은 각 줄에서 인쇄할 별표의 개수고 M이고 각 줄에서 별표를 인쇄하기 위한 반복용 변수는 M이다. 여하튼 인쇄할 것은 M이 됩니다. M M이다. 됐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이끌어 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출력 개수가 N이 11대의 이야기 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반복하면서 이 별표를 출력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모양 상에서 어떤 규칙을 끄지면 내줘야 되는데 앞에 문제 에서 뭐예요? 반을 뚝 잘라서 여기서부터 A가 감소가 되고 여기서부터 증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체 줄수의 N의 절반인 2분의 N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 양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달라진다. 맞죠? 1번째 줄부터 2분의 N줄까지는 줄까지의 전반부와 2분의 N플러스 1부터 마지막까지 후반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뚝 잘라서 그죠? 뚝 잘라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쪽 아래쪽으로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줄에 몇 개의 별표를 인쇄하냐 이것인데 이것은 N 변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전반부의 경우 A번째 줄에 있어서 출력할 별표의 개수는 2분의 N 빼기 A 플러스 1개 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출력할 개수가 2분의 N 마이너스 A 플러스 1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밑에 것은 뭐예요? 밑에 것은 A 마이너스 2분의 N 개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재의 줄을 내에서 별표를 반복해서 인쇄하면서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게 규칙이 2분의 N 마이너스 A 플러스 플러스 1이고 밑에 부분은 A 마이너스 2분의 N 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그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N이 뭡니까? N이 지금 현재 얘는 10개죠. 10개. 그죠? 그러면 첫줄 첫줄 같은 경우는 뭡니까? 2분의 N이니까 5죠. 5 빼기 A가 지금 첫줄이잖아요. 그럼 5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5개 맞습니까? 맞고 두번째 줄은요? 두번째 줄은 5 빼기 두번째 줄에 플러스 1이죠. 그죠? 이거 4개 맞죠? 세번째 줄은요? 5 빼기 세번째 줄에 플러스 1. 그러니까 3개 맞죠? 자, 다섯번째 줄은 5 빼기 다섯번째 줄에 플러스 1.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 그 다음에 밑에 줄은 여섯번째 줄이죠. 이게 여섯번째 줄에 5. 그러니까 1개 맞고요. 그 다음에 일곱번째 줄에 5. 2개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이 규칙이 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칙을 꺼집어내면 꺼집어낼 수 있으면 순서도 상에서의 문제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줄의 줄수가 n이 10일 경우에 그렇죠? 한줄, 두줄부터 쭉 적는 것이죠. 적고 5개, 4개, 3개, 2개, 1개 쭉 적은 것이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런 규칙을 얻어낸 것이죠. 그러죠? 맞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요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보니까 6배기 6배기 5고 얘는 가만히 보니까 7배기 5고 얘는 가만히 보니까 8배기 8배기 5더라. 이렇게 해서 그럼 얘는 a 빼기 2분의 n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집중을 한 것이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한 것이에요? 얘는 1일 때 5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 빼기 1 플러스 1 얘 같은 경우는 5 빼기 2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요런 규칙을 거짓어낸 것이에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들을 한번 보자고요. 순서들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a를 1로 초기화시켰고요. 그렇죠? 그럼 뭔가 반복하겠죠? 여기서 반복하겠네요. 그죠? 그죠? 반복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a가 n까지였던가요?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m은 뭐고 그 다음에 m은 여기 있네요. 그죠? 순서도 상에서 어떤 규칙을 끄져보내는 힌트가 나와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1부터 반복하면서 그죠? 반복하는 개수는 몇 개예요? 이 별표를 찍는 개수죠. 별표 찍는 개수가 아까 이 문제 설명의 변수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m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m까지 일찍 증가하면서 별표를 출력하면 되고 줄 바꾸기 위해서 줄 바꾸면 출력한 것이고 그럼 a는 뭘까요? 여기는 뭐가 들어갔고요? 1부터 n까지 여기 뭐합니까?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룰을 거짐해낼 수 있느냐? 지금 그러한 이야기죠. 자, 그럼 한번 보면 줄번호 a가 1부터 n까지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n이 들어가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그죠? a 플러스 이랬단 말이죠. 증가시켰다는 이야기죠. 됐고 그 다음 출력할 별표의 개수가 몇 개예요? m개란 말이에요. m개 그래서 반복할 때 1부터 m까지 1씩 증가하면서 별표를 출력했다. 이런 이야기죠. 되겠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 출력이 크게 감소하는 부분과 증가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m 첫 번째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꺼져보났던 규칙 그렇죠? 2분의 n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이쪽에는 뭐예요? 이쪽에는 아 맞습니까? 아, 이제 한번 뗐네. 그죠? m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죠? 우리 규칙 a-2분의 n 자, 여기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2분의 n-a 플러스 1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1번에는 뭐가 들어간다? 1번에 자, a가 뭐보다 크면 그렇죠? 반 절반 절반보다 크면 그렇죠? 절반보다 크면 그러니까 별표가 이렇게 처음에 다섯 개 지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줄어들고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가운데를 잘랐죠? 잘라서 a-2분의 n보다 크면 크면 어떤 룰? 이 첫 번째 룰 룰을 따라서 처리해주고 얘가 이 번에 보다 작으면 이 룰 이 룰을 따라서 처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 앞에서 했던 그림 그래서 위쪽, 아래쪽 이 말이죠. 그래서 위쪽은 이 부분 아래쪽은 이 부분 그러니까 반보다 크면 이 룰을 따르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 한번 봐보세요. 1부터 M까지 그죠? 1식 증가하면서 별표를 출력했죠. 출력했는데 이 줄바꿈 얘를 이쪽에다가 왜 안 넣었을까요? 왜 안 넣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니까 얘를 이 속에다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별표 하나 찍고 줄 바뀌고 별표 하나 찍고 줄 바뀌잖아요.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별을 5개 찍고 난 다음에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반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줄을 바꾼 거예요. 자, 이 되시죠? 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순서들을 많이 봤는데 자, 이게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일 첫 시간에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알고리즘에 문제 있어서 뭐다 주어진 문제가 대체 뭘 물어보는 거냐 그렇죠. 문제 분석 정확하게 하시고 어떤 알고리즘이냐 그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변수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죠. 그렇죠? 입력, 출력, 반복 그렇죠. 반복 구문이 분명히 나와요. 비교해서 이렇게 도는 구문 그럼 여기에 어떤 값이 있을 거고 여기에 비교해서 여기 분명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빈칸을 채워나가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뭘 한다? 그렇죠. 디버깅을 해준다. 디버깅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부만 해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여하튼 그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고요. 자, 이제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알고리즘 파트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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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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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